오뎅 앞이게 그 1억 5천인데 내가 살려고 했어. 살려고 했는데 샀으면 좋대. 쭉 내려갔대. 내 시계는 올라가고 있고. 근데 나는 시계에도 관심이 사실 없어. 옛날에 80톤짜리 목걸이, 50톤짜리 팔찌, 시계 8천만원 7천만원. 근데 무당이 하는 말이 그린 그물을 차고 다니면 좀 날 죽을 수 있다더라고. 근데 나는 날 죽기 싫어 가. 엄마 꼬리 하나 하고 댕긴다 아이가. 무당만 믿으니까 알 것 같으면 무당한테 가서 살려주세요, 살려주세요 해야지. 뭐하는데? 믿어 신고한다. 왜 이렇게 옷을 섹시하게 입고 오지 않았노. 깜짝이야 깜짝이야. 그냥 솔직히 나는 겨울에 옷을 제일 잘 입고. 근데 이 피지컬이랑 이 명상이 받쳐주면요. 다 멋있어 보여요. 근데 나는 얼굴이 평균 남성 얼굴이라. 평균 남성 얼굴 보통. 보통. 그렇구나. 근데 키는 182이지. 근데 내 7대 3이라. 다리가 길거든. 상체가 3이고. 근데 옷을 딱 입잖아. 아 못 믿네. 아니. 오빠 잘 받은다 아이가. 뭐 그래요. 그래요? 응. 살짝 달콤이. 살짝 돌리어고 때리네 이 사람은. 뭐 잘생겼지 그래요. 나 잘생겼다면 솔직히 한 번 들어봐. 야아들은 잘생겼다 잘생겼다. 아니 나는 솔직히 말해서 나는 게네 치아이니까. 뭐 다른 사람 그러면 잘생길 수도 있지. 아니 나는 그쪽에 되게 얼굴을 비하한 적이 없는데. 그쪽에 내가 잘생겼든 못생겼든 내가 뭐 상관있어요? 아니 그건 아닌데요. 그냥 나는 그냥 맨날. 솔직히 내가 봤을 때 난. 내가 거울보고 남자답게 생겼다고 생각을 한 번도 해. 맨날 했지. 나는 솔직히 내가. 잘생겼다고 생각을 한 번도 안해봤다. 그 남자답게 생겼네. 근데 거울보다가 한 번씩 내 눈빛에 내가 놀랄 때가 있어. 이렇게? 어. 휴식 있는걸이요 이게. 응.